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포항에서 발견된 보루카브너드 블랙다이몬드, 다결정 블랙다이몬드의 물방울 로즈커팅의 18K 금목걸이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금목걸이하고 매우 친화적이네요. 역시 금강용으로 만들었지만, 또 이왕이면 아주 이쁘게 로즈커팅 물방울을 했는데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아주 멋있는 디자인이에요. 물방울 로즈커팅이 확실히 이렇게 멋있죠? 네, 이게 최초의 국내에서 발견된 다결정 블랙다이몬드죠. 그리고 나서 이제 흰색이 발견되고 다양한 펜시가 나왔습니다. 확실히 블랙다이몬드는 지루하지 않고 영혼성, 지속성, 지속적인 행복을 상징할 때 사용합니다. 금강에 아주 유익하죠. 금강에 도움이 되는 데이터는 블로그나 유튜브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광역보수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수 감정은 앵두금 승분부수소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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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